마마마마마름쇠 뭐야 공격하듯 추가불가하냐 실패? 치우지 뭐 치우지 뭐 리예를 잘했었을 때를 흘려보내기가 어차피 드로우 붙어있으니까 MC나이디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흘려보내기 어디갔냐 배 2시간 뒤 3시간 뒤 켈리 참호 모파나가 켈리랑 참호를 같이 주네 흘레까지 이러면 꼈지 참혈찬 참혈찬 이제 재물이나 먹엄댕 편집 로고시 똑바로 서질 못해 바리도 필요 없잖아 이제 그래도 다 필요 없는데 상태 이상 대비 상태 이상 대비는 확인해야 돼 참혈찬 참혈찬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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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다행이네 그러면 아니 이게 구상이 나오네 버그인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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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카운터 아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제 문제없 Damn 아휴 자리장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이 게임 포기하고 나간 이랬는데 가다가 죽는거 아냐? 수리검 수리검 발동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안 끝난다 이 게임 대충은 오이게 흘린다 쏘고 안 끝난다 사라지는 않다 다 잘가가보여 나 다시 인신 파랑자들 1 2 2 2 2 2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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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근데 휴식밖에 할거없다 어 어때 흘려보내기 근데 이거 가져갈거 없으면 안가져가지 않나? 야 치워 이씨 탁재당한 흘려보내기 아이 좀 치워봐 이거 좀 뭐하는거야 철힘? 근데 이제 저런거 없잖아 아 있나? 어둠이? 아닌데 어둠이 별거 아닌데 이제 꼴밖에 하는 애 없잖아 아니 참사 일으킬 몹이 없잖아 아니 왜 챙겨 이걸 스파게티는 어차피 못막음 아니 절힘이 막아주는것도 아니고 기생충 왕관 뭐 어차피 못막는 기생충 어차피 못막는 기생충 어차피 못막는 기생충 엄두미 컷 어 훌륭하구만 성능 확실한 바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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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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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이언클레드 단단해 보이는 지금 게임에서 방어력은 콘솔 없이 얻은 건데 강함이 무섭구만 더럽게 쓰는 천천능숙 천천히 먼저겠죠? 어차피 능숙 방어 도는 필요 없잖아 천천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머공밥 먹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청동빈을 936딜 야 이거 저거 때문이지 저거 신비주의자 보뛰오 뭐야 수리검이 언제 민첩을 아 강철의 선광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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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